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작년에 뵀는데 또 금년에 정말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있기까지 삼국축제를 끊어서 많은 분들이 예산을 찾아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 제가 소개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. 소수님들 시작해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국민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사실 고양이라고 해서 처음 시도한 거지만 시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려보는 걸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지역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예산에서 시작하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. 특히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서 많은 외직분들이 오긴 하지만 후일당 들어보셨죠? 예산에 갔을 때 맛있더라 정말 재밌다라 보다는 예산분들 친절하더라. 너무도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로 아마 예산의 발전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많은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이 예산 국민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전국 각지가 많은 사람들 많은 관광객으로 준비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저는 외국을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외국에 가면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. 예산을 필두로 해서 전국 각지의 외국의 관광객으로 정말 넘쳐나는 관광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 출발은 예산 국민분들의 친절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더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정말 좋은 성과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예산 국민들과 함께 예산 국민들과 함께 또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